도파리 언니랑 왜 싸워 도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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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야 다리 다리야 다리야 다리 일주일 다리와 다리 아, 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? 괜찮아, 먹어 괜찮아, 먹어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? 시돌아!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? 치도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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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있었어? 치도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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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왔어? 치도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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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아 어디갔어? 초코아 어디갔어? 앵달아 너 새끼들은 경계들이 왜 이렇게 심하니? 앵달이 새끼들은 앵달아 앵달이는 안그런데 새끼들이 경계가 너무 심해 앵달이가 마지막에 어묵 눈러도 계속 앵달이가 쑤는 흰색 잘 잤어? 가서 먹어 1961년 8번 엄마는 기다렸으면서 왜 그래? 엄마는 기다렸으면서 왜 그래? 엄마가 기다려주셔서 왜 그래? 엔달아 엔달이도 이네 엔달아 몽골 패할 때 거기서 기다렸어요? 엄마 기다렸어요?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엄마 여기 뭐있대요?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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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또 어떻게 하는지요? 싸우지마 알랑이가 튕니다 알로야 맞아, 오독오독 잘 먹어야 젖이 잘 나오지 새끼 키우려면 더 높은 겨울인 사람. 그렇죠. 엄청 추운. 요새는 겨울에 영하 20도 정도까지 내려가니까. 아무래도 알로가 알랑이 쫓은거 같아요. 오 왔네. 어디 갔다 왔어. 아 아 냄새 맡는거 알로 왔다갔어 아 알로 무서워 기분이 안좋아 호동 하지마 하지마 나재 호동이한테 대들지마 나재야 너네 둘이 눈싸움 아냐 TINE 다이아보기 해논 친해 바다 하다 조금만 안녕 구원 누군가 현대 휘 тво기 타르 다르따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